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탭 컨트롤의 온스크롤 레프트 버튼 클릭 이벤트와 온스크롤 라이트 버튼 클릭 이벤트 그리고 온 서브 메뉴 클릭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벤트들은 스크롤 바의 버튼들을 누르면 발생합니다. 탭 스크롤 속성 값이 트루인 경우 여러 개의 탭들을 볼 수 있게 하는 스크롤이 표시되고 이때 스크롤 바에는 3개의 버튼도 함께 표시됩니다. 즉, 이 3개의 이벤트들은 스크롤 바에 있는 3개의 버튼들을 클릭할 때 발생하고 스크롤 바는 탭 컨트롤의 탭 스크롤 속성 값이 트루인 경우 표시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탭 컨트롤입니다. 페이지가 로딩될 때 AddTap 함수를 이용하여 탭들을 추가하는 코드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총 11개의 탭들이 두 줄에 걸쳐 표시됩니다. 탭 스크롤 속성 값을 트루로 설정하고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하면 스크롤과 함께 3개의 버튼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탭 컨트롤을 우클릭하고 이벤트 메뉴를 선택합니다. 3개의 이벤트들이 이미 추가되어 이벤트 목록 상단에 표시됩니다. Onscroll Left 버튼 클릭 이벤트와 Onscroll Right 버튼 클릭 이벤트 그리고 On 서브 메뉴 클릭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각각 정의한 메시지들을 얼렛으로 표시합니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정의한 메시지가 표시되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도 정의한 메시지가 표시되고 서브 메뉴 버튼을 클릭해도 정의한 메시지가 얼렛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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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